야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민들레 꽃이도 후 불고 정말 신났다 아빠가 꽃팔지도 만들어졌네요 맘에 들어? 가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예뻐? 아빠 집에 가고 싶어 힘들어 집에 간다 집에 가면 해줄게 아빠 갈거야 빨리 와 여기도 해줘 점점 멀어지는 아빠 치안이는 아직도 놀고 싶은데 오라니까 절대 마음을 접지 않는 치안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빠를 묵청껏 부릅니다 하지만 아빠도 치지 않는데요 지안이의 멈출 줄 모르는 생태 짜증에 아빠가 살짝 굽혀줍니다 여기까지만 와 그러면 한 번 짜증이 나면 막무가내가 되는 치안이 여기까지 와 아빠 안 가 이제 그러면 치안이 안 와 아빠 갈거야 진짜로 빨리 이거 빨리 해줄게 빨리 와 계속 울고 이러니까 목도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가긴 하는데 그냥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버릴까도 생각도 하고 하는데 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억지까지 부리는데요 뭘 안아줘 빨리 걸어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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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기다리겠다 이번엔 안아달라며 생태까지 그렇지 한 달 전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더 심해졌대요 졸려서 배고파서 그러면 연 안 사줘서 그런게 어딨어 빨리 와 아빠의 가진 설득과 회유에도 지안이의 짜증은 좀처럼 잦아들 줄 모릅니다 지안아 이제 집에 가야지 아빠의 가진 설득과 회유에도 지안이의 짜증은 좀처럼 잦아들 줄 모릅니다 지안이 왜 이리 짜증이 났을까 때리고 이러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그런데 지안이의 생태 짜증은 유독 아빠와 있을 때 더 심해진답니다 결국 지안이의 승리 아빠의 훈육은 오늘도 실패 좀 걱정스럽기도 한게 이거를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러거나 친구들 만나서도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럴까봐 부모님의 고민은요 식사 때 소시지만 먹으려는 것과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을 부리는 것이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